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자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네 추석이죠? 네 드디어 추석이 가게 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추석이라니 예 그러니까 시간 진짜 빠르네요 얼추 이제 가을입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오늘 또 추석 딱 추석에 걸맞게 또 한복까지 이렇게 착용을 해서 저희 집안은 한복을 꼭 입었었어요 아 그래요? 어렸어 저도 어렸을 때는 입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구름 하기를 딱 입고 딱 가시는데 엄청 멋있었어요 우리 애들은 구름 하기는 안 입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동길에 들을 음악을 하나씩 추천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본집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그렇죠 두세 번만 요즘 듣는 신나는 황이야 저는 신나게 되기 때문에 역시 BTS의 아이돌 저는 방탄소년단 홈! 완전 초라해서 그러면 홈 이어서 바로 마시티까지 같이 들어주면 저는 이제 땡까지 땡! 땡까지 정신을 공유해야 해요 저는 BTS의 솔로곡이 저 문 하겠습니다. 달이기 때문에 진영 스튜디 저 달 또 있다고 문 들으면서 문을 쌓아놓으면 되겠습니다. 저 봄날이네요. 봄날 봄날 그러면 저는 탕진재모로 하겠습니다. 아 고민보다고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 어쨌든 보름달은 항상 여태껏 이제 항상 소원을 비는 그런 걸 이제 끝말잇기 소원을 말해보면 어떨까 끝말잇기 소원? 여기 한 명씩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. 예를 들어서 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다음에는 뭐 어쩌고..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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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말잇기 오케이! 갑시다! 아니 그건 아니에요. 끝말잇기 끝말을 잃으면 되는 거 같아요. 소원은요? 여러분 이번 추석은요? 아니요. 본인 소원을 얘기하고 본인 소원을 끝말잇기 소원으로 끝말잇기 소원으로 끝말잇기 소원이란 말 당황스럽기만 얘기하면 그냥 얘기하는 거 아예 게임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부끄럽네요. 세관 씨. 아 죄송해요. 어떤 내용도 부끄러워. 저는 모두의 건강입니다. 다 다 다음에는 꼭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. 요요요요요. 연식이구나. 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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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도 되잖아. 암도 되죠. 암만 생각해도 추석은 행복한 날이죠? 저! 저! 소원이잖아. 소원이잖아. 행복한 신년 좋겠습니다. 네. 다. 아니다. 행복한 삶. 3, 2, 1 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제 소원입니. 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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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이 안 하겠구나 여러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추석이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? 이제 또 설이 오겠죠 설이 옵니다 저희의 2023년도 마지막을 기원하면 다 같이 2년도 1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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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도 2년도 1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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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간 그런 말처럼 추석은 풍요롭고 날씨도 선선해진 그런 날인데 정말 그런 추석처럼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또 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나름대로 잘 보내고 있을 테니까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! 하면 추석으로 합시다 여러분 모두 들! 추!